20살의 갑신생분들 해계나 강사나 예를 들어서 공무원 쪽이나 그런 쪽으로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전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생활력도 강하시고 끈기도 참 많은 분들이 많아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수술가 어렸을 때부터 커가는 가정이 험난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아이들이 점을 보러 오다 보니까. 근데 나는 도전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머리에 지식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올해 도전을 하셔서 내년을 보고 하신다 하면 얼마든지 성공률이 높다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시험에 운이 열려 있으니까 도전을 하셔도 되고요. 32살의 임신생분들 손에 기술이 참 많으신 분들이에요. 손끝이 참 야무져요. 그러면 사장님들 분들이 직원들을 봤을 때는 참 데리고 있고 싶다라는 욕심들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내 일은 못해도 남의 일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띠분이세요. 32살이 그러니까 엄마든지 가셔도 다른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삼재지만은 그래도 잔잔하게 이분들은 가시는 걸로 나한테는 들어오니까 괜찮다라고 저는 보이고 44살의 경신생분들 몸이 참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금전으로도 많이 쳤을 것이고 있는 재산을 올해하고 내년을 지키기 위해서 자중을 하세요. 뭐를 도전을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올해는 몸을 사리고 내년 내후년에 내가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가신다면 직장이나 다른 쪽에서도 잃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리지 무험하게 도전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56세 무신생분들 정말 인생이 지긋지긋하십니다. 정말 빚이라고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을 것이고 100%는 다 아니에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몇 퍼센트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의 지긋지긋하셨을 거예요. 올해만 내년만 조금만 고생을 하시고 올해 내년에 꼭 삼재분들은 삼재 액땜을 하신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집에 가서 조금 삼재풀이를 하시고 이분들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조금 목소리가 날 일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부모님 건강도 좀 관리 좀 해드리시고요. 68세 병신생분들 이분들은요 신해 가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병원에 신세를 참 많이 진다는 소리가 들리고 올해 아팠는데 내년에 또 다른 부위가 아파서 또 병원에 가서 또 쬐는 그런 수전이에요. 참 힘들고 많이 지쳐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니까 직장도 올해는 조금 나오는 형국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조금 자중을 하세요.